가수 장사익씨입니다. 가수 장사익씨 다 아시죠? 충청도 광천 수왕리 고향이십니다. 고향 선배님이십니다. 전에 여기 왔을때는 저 사진도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인사는 드려야 되는데 그때 당시 12월에 너무 바빠서 잠깐 와서 축하만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축하 축사 인사말을 이렇게 담았다고 합니다. 남기시지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돌아보니 여기 마이크 내줘야 되는 소리야. 어디다 내고. 저쪽에서 공부하지 않아요. 여기서만 가고 저쪽에서 공부하지 않은데. 될 때를 대야죠. 아무거나 대는. 아무거나 알아서 내놨다고요. 남기시지만 박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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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입니다. 박수는 박수는 박수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제가 영어로 말하기 때문에 통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환 작가님 14번째 북콘서트 축하드리고 흐르는 강물처럼 툭 소망리에 잘 행사하시고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김창환 작가님도 건강하시라는 그런 얘기가 영어로 얘기하니까 잘 안들리죠 제가 저렇게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비켜놨고 영어로 말하면 되잖아요 그냥 좋은 얘기죠? 지금 USB 있으면 제가 풀어도 되는데 테스트는 안해봐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